경남도와 지식경제부가 우리 지역 일하기 좋은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과 연결시켜주는 대학생 지역 우수기업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 추진과 관련해 관계기관 기업의 상생협약식을 14일 도정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희망이음 프로젝트 참여 26개 우수기업에 대해 선정패를 수여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전 선발된 대학생들은 여름방학기간 동안 지역의 일하기 좋은 기업을 탐방하고 희망이음 프로젝트 공유 사이트에 정보를 게재해 지역 대학생들에게 우수기업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은 경남도 인력 양성 사업, 기업 지원 사업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